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왜 비싼 건지 근본적으로 알아보자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1년치 그래픽카드 가격을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코인 가격이랑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죠 2021년 그래픽카드 총결산입니다 일단 제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싹 다 이렇게 가성비 비교표를 만들고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19년도부터 했던 작업인데요 요거를 한 번에 뭉쳐왔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가격입니다 단아와 최저가 기준으로 적어둔 거고요 그 밑에 관로 쳐져 있는 거는 그 달에 15일쯤에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뭐 시간에 따라 이더리움 가격은 크게 왔다갔다 하기도 하니까 대충 이 정도 가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같이 변해가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1년 중에 이 그래픽카드 가장 비슷했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그래픽카드가 1년 중에 가장 쌌던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주님 보라색은 뭔데요 보라색은 그나마 5월 이 지옥 구간 이더리움에 500만원 찍었던 그 시절 그 시절 지나고 그 이후로 이 글카가 가장 쌌던 시점이에요 보통 6,7,8월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이 표만 봐도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일단 그래픽카드는 1월달에 제일 쌌어요 사실 1월달보다 20년도 12월달이 더 쌌고요 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3차 시즌 처음 나올 때 뭐 3080, 3070, 3060TI 이런 거 가격 더 내린다 더 내릴 테니까 사지 말라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나오자마자 사라고 했고 그리고 12월에는 꼭 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를 시장의 흐름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야 니가 그렇게 잘하면 닌 뭐 했는데 돈 좀 벌었냐? 네 저는 사실 1억이 조금 안되게 12월 말에 대양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여러분한테 5만원, 10만원 붙여서 팔았어요 덕분에 돈은 못 남겼지만 꾸준한 구독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뭐 어쨌든 다 지났던 얘기니까 그건 넘어가고 한번 보자면은 역시나 1월달이 제일 쌌었고요 그래서 2월달은 살만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소리를 했었어요 2월달은 그래도 살만 했네 3월달부터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3월 중순부터 아 이 사기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140만원 하던 게 200만원 가까이 뛸 때예요 200만원 하던 게 거의 300만원 할 때였고 보시다시피 3080이 140만원 하던 게 지금 220만원 가까이 할 때입니다 이게 살만한 타이밍이었나요? 아니죠 3월달은 살만한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봐도 3월달은 살만한 타이밍이 사실 잘 못됩니다 맞죠? 3070 148만원 하고 3060 Ti 140만원 하고 3월달은 사실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3월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장에 7, 8월달을 한번 봐봐요 7, 8월달에 3월달은 싸죠? 보이시죠? 200만원에 290만원, 170만원에 220만원인데 7월달은요 180, 270, 130, 이건 70만원 사네요 160 정도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3월달은 사지 않으면 좋은 달이었어요 채굴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채굴하시는 분들 이때 샀어도 손해는 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일반 유저는 3월달에 안 사는 게 맞았죠 4월달에는 진짜 내가 사지 말라고 했고 5월달에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 변동을 보면 확실하게 1, 2월달 대비 3, 4, 5월달에 비싸요 하이엔드 제품이 그리고 6월달, 7월달 돼서 제가 했는 말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70 Ti하고 80 Ti가 나올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때까지는 80 Ti가 없었죠 6월달부터 나왔고요 70 Ti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부터 판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80 가격하고 그리고 70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됩니다 그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요 100만원 떨어지고 여기도 100만원 떨어졌어요 30, 70 같은 경우에는 저번달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5월달, 5월달이랑 비교하면 6월달은 무려 절반 가격밖에 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제일 싼 제품이 갤럭시 제품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갤럭시 EX인가 아마 그랬을까요? 그게 97만원이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니 컴퓨터 더 전부 안타고 살 생각 있으면 3070 사든 아니면 뭐 3060 Ti를 사든 3080 사든 지금쯤에는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80은 별로 추천하였고 이 당시에는 70하고 70 Ti 그리고 60 Ti를 많이 추천했었어요 6월달이나 얼추 마저 떨어지죠? 지금 전체 흐름을 보니까 7월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7월달에 한참? 3080, 7, 8월 사이에 이때 MSI 새로운 제품 슈프림 슈프림이 145에서 135 사이에 팔 때예요 이때 슈프림 산다는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7, 8월달에 사시라고 그랬죠? 3080 그리고 8월달에 145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할 때 이때는 80이 가성비가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때도 3070도 살만하다 그랬고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때가 살만한 시기가 많습니다 6, 7, 8월 제품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6, 7, 8월에 분명히 지금 보라색이 밀집되어 있죠 이게 5월 이후로 가장 싼 시기를 제가 체크해둔 거거든요 밀집되어 있잖아요 70, 70, TI, 6,800 뭐 30, 80 뭐 이런 거 다 여기 있습니다 정보를 길게 할 생각이 없었더라면 이때라도 사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안 샀죠 안 사신 분도 많죠 물론 제 말 듣고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말이 100% 맞다고 얘기는 못해요 왜 지금 자꾸 제 말, 제 말 그러니까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잘 아냐 근데 현압에 있잖아요 현압에 있고 11년 동안 있었잖아요 대충 흐름이 보이긴 해요 살만한 시점, 안 살만한 시점 근데 어쨌든 이 시기를 지나서 뭐 전부 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결국은 반년을 손을 빨았습니다 12월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대로인 가격이 안 내리니까요 보시면 9월 400, 10월 460만, 11월 560만 지금 조금 내려봤자 488만이에요 1월 달이랑 비교하면은 여전히 거의 3, 4배 비싼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이더 100만 원 내렸다고 설레발 치신 분도 있습니다 야 이더 가격 좀 내렸는데 그래픽 하다가 가격 안 내려요? 별로 영향을 못 끼칩니다 물론 11월에 비교하면은 이더 가격이 내렸던 12월이 조금 싸지긴 했죠 싸지긴 했는데 아니 200만 원 하던 게 370만 원 됐다가 350만 원 내려가게 내린 겁니까? 그게 생각이 안 들죠 아 1월 달은 너무 멀잖아요 아 그럼 최근인 한 7월 달 봅시다 7월 달, 8월 달 보면은 27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게 지금 380만 원, 370만 원 합니다 근데 그게 20만 원 내렸어요 내린 느낌이 들어요? 아니죠 올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080TI든 3080이든 7, 8월에 비교해서는 크게 올랐다가 아직 오른 상태로 있거나 내려봤자 10만 원, 20만 원 지금 내린 겁니다 그럼 선전인 생각이 어떤데요? 앞으로 그럼 내릴? 그럴 기회가 있나요? 저는 이더 가격이 내리지 않는 이상 안 내릴 거라 봅니다 이더 지금 포스로 변경된다고 이더 가격이 내리거나 오르거나 어찌 됐든 포스로 변경되면 채굴이 덜 될 테니까 내릴 거라고 행복해로 들리시는 분도 좀 있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포스는 4년 전부터 하던 얘기고 그게 진짜로 이루어져야 가격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존버는 과연 몇 개월 탈지 될지 정확히 모르고요 두 번째는 이더 가격 100만 원 내려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더 가격이 지금 100만 원 내렸는데 생각보다 별 의미가 없었죠? 그럼 얼마 돼야 돼요? 이더 가격이 한 200만 원 2월달처럼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솔직히 한 말로 작년 출시 가격까지는 안 가더라도 살만한 가격이라 느낄 수 있는 가격까지 갑니다 그 정도 가격까지 가야 그것도 라인업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3080은 솔직히 165만 원일 때 살만한 가격이라고 쉽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한 140만 원까지 가야 살만한 가격인 것 같고 3070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90만 원 판다고 해봐요 여러분 살만하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130만 원인데 40만 원 떨어지는 거니까 라인업에 따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더가 200만 원 찍힌다면 여러분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여튼 우리가 다시 한 번 보면은 모든 그래픽 카드 보시면 내가 지옥이라 적어놓은 이더가 가장 비싼 500만 원 시점일 때가 제일 비싼 시기예요 아이 성전이 빨간색 치나는 거 보니까 아닌 것들도 있는데 12월달에 더 비싼데요 이더가 이 떨어졌데 12월달에 좀 더 비싼 것들은 이때가 그냥 물건이 없어서 좀 더 살짝 오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더 내릴 때 그래픽 카드 가격도 같이 내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1060 시리즈는 아예 거의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이 찍혀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이제 보이게 올려드렸어요 그 경우가 아닌 이상 특히 3090, 80, 70, 60, TI 그리고 60까지 얘네들은 가장 비싼 시점은 이더가 가장 비싼 시점이랑 완전히 동일했다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60, TI, 70, 80, 90은 11월이 좀 더 비싸네요 90만, 90도 이제 생산량이 줄어서 그럴 거예요 60도 5월이 제일 비쌌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뭐네요 언제 그래픽 카드 사면 될까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데렴 가격이 200만 원까지 꼬라박힐 경우 혹은 아예 채굴이 이데렴은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 그래픽 카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게 언젠데요? 이 사람아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여기 이러고 있겠어? 빚을 지고 이더 숏에 걸겠지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있어요 시장에서 흐르는 소문들이 있거든요 언제쯤 되면은 글카가 좀 더 들어올 것이다 언제쯤 되면은 글카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문가들 견해로는 한 5월달 4월달 4월달 사이에는 지금보다는 공급량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재작년보다는 공급량이 한 10%에서 15% 올랐는 상황이긴 한데 채굴로 많이 빠져가지고 실제로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양은 줄어들었죠 그 줄어든 게 슬슬 평행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더 최상성이 떨어졌어요 이더가격은 높지만 채굴되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옛날만큼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슬 오름세가 11월에 미친듯이 올랐다가 12월부터는 주춤하기 시작하죠 이더가격이 내린 이유도 있지만 오름세가 내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카를 쉽게 구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시중에 돈만 있으면 글카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더가격이 한 번 더 꼬루 받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포스로 전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금 더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4월, 5월쯤이 컴퓨터가 엄청 비수기에요 그래서 4월에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소비심리가 좀 위축되는 시기도 합니다 가정에다 오면서 돈 여기저기에 써야 될 때가 많고 예산이 초기에 떨어진 게 보통 3월, 2월 정도니까 뭔가 큰 목돈이 생겨서 살 수 있는 시기도 아니기도 하거든요 방학도 아니니까 PC를 지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타이밍도 아니고요 입학주로 다 지나고 4월, 5월 정도 되어야 음 전문가 견해도 그렇지만 제 견해도 가격이 좀 내리는 기미가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예상이 틀리면 딱 하나입니다 이더가격이 꼬라박았다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 만든 표를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한 번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로요 이더리움 가격이 움직이는 게 이거라 보면 됩니다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인데 이더리움 움직이는 거랑 가격 그리고 3090이나 3080은 아주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그중에 3080이 좀 더 흡사하게 움직이는 느낌인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더가 꼬라박히는 다리랑 글카가 꼬라박히는 다리랑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기름값도 그렇죠 기름값도 제고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바로 국내 유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글카도 비슷한 이론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고가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 이거는 장사 속일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꼬라박히는 다라고 실제 가격이 가장 낮은 다라고는 한 한 달 정도의 격차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한 달의 격차를 제외하고는 보시다시피 이더 파란색 그래프 가격이랑 90 가격은 아주 흡사하게 흘러가고요 80도 어찌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70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60ti, 70 이런 제품들은 80이나 90만큼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빠르지 않거나 아니면 올라오는 게 주춤하게 멈추는 이유가 실제로 채굴에 끌려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 채산성이 떨어져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 그래프대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더 가락이 오른다고 무조건 돈을 확실하게 확확 버는 건 아니거든요 코인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이도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채굴량이 줄어들어서 어쨌든 이문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살살 그래픽카드 소비량은 정체 시기에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원까지만 이더가 꼬라박히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보다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늘 하는 질문 있잖아요 언제 그래픽카드 살만할까요 음 여러분도 코인장이나 오십시오 코인장 봐가지고 오 이더 내리고 있어 이더 100만원 내렸네 그러면 이제 좀 살만한 타이밍 와요 그리고 만약에 행복회로 돌리지 마요 행복회로 벌써 1년 돌렸잖아요 행복회로 다 탔겠습니다 제가 6,7,8월에 그나마 살만하다고 꼭꼭꼭 집어줬었는데 몇몇 제품 어 뭐 70Ti 뭐 60Ti 이런거요 70 이런거 찍어줬었는데 그때 사셨으면은 지금 있잖아요 게임 잘하고 팔아도 이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다음번 살 때도 집어줘요 어 네 난 뭐 살 타이밍이 나오면은 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그래픽카드 가슴비 비교표 어허허허 같이 봐주시면은 언젠간 살만한 타이밍이라고 제가 언급할때 딱 있을겁니다 그때쯤에 사십시오 그러면은 크게 손은 안볼거에요 음 조금정도는 서로 틀릴수 있겠지만 분명히 살만한 타이밍을 짚어줄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요표는 제가 카페에 올려둘테니까 마음껏 공유에 쓰시구요 출천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이바이 그럼 오늘 영상으로 들어가요 다시 한번 봐주 Sensei 그리고 이렇게 해별테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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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영상으로 고백에 감사합니다